여기는 양구의 도솔산 전적지 입구입니다. 무적해병, 해병대가 전적기념비인데 해병대 전투에서 전성을 했던 곳입니다. 전적기념비입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전적기념비를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솔산 전적기념비입니다. 도솔산 전적기념비를 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결은 우리 있지만 평균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게 되어있습니다. 이 연결은 우리가 위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놔고자 하여서 늦게 참고된 해병대가 전인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가 17일 동안 받아서 마지막으로 감시기 때문에 전국에 와요. 그래서 매일 한 번에 가리면 전국에 있는 해병대가 여기 와서 승전 행사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때 도솔산의 도솔산은 그야말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치열했던 것이었고 그때 아마 전투기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오셔서 정말 대단하다 했을 때 등을 치우고 오셨는데 전투기고 나서 부적기념비를 해서 부적기념비를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부적기념비를 했을 때 승호가 보여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역사 승호적인 게 아니라 오늘 오후에는 한반도선 가실 거잖아요. 거기가 855쪽인데 그 855도 마찬가지 전쟁 때 아군이 밀려가지고 홍천, 용문산까지 밀렸다가 다시 칠사가 5년 된가? 거기서 다시 역습을 해서 반경을 하게 되었죠. 그때 이제 중공군이 이쪽을 도와가지고 와서 올라갔다가 후퇴하면서 더 이상 855를 만나가지고 후퇴할 곳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3만명 정도가 수장됐다고 해서 그때 원래 855는 배붕호였습니다. 그래서 855 땜에 가시면 길 건너편에 그 땜 건너편에 아직도 비가 있어요. 그러면 배붕호라고 있습니다. 배붕호는 새궁자인데 커다란 새가 이렇게 하늘 날고 있는 모습이처럼 강의 물축기가 이렇게 생깁니다. 평화잼을 기준으로 이긴 하천 장면을 양보고 그것이 그때 중공군 3만명으로 수상되고 나가지고 이승만 듣게 오셔가지고 이름을 바꾸게 됐거든요. 대부분은 깰파오랑캐로 호수호자로 이름을 바꾼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몇 년 전에 이쪽에다가 855 이름을 좀 바꾸자 라고 제안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셨을 때 역사적인 거기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반도에 가시면 양구 쪽에도 한반도에 융공섬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숙지를 만드는 이유는 장마가 썼을 때는 양구 쪽까지 상류까지 다 차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수기 때문에 물이 다 빠지는 거죠. 차원이 되죠. 빨리빨리빨리 시작! 거기에 물이 빠지고 나면 농민들이 거기에 농사를 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까 거름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비가 왔을 때 물이 안 되면 또 다시 부영양화라는 이 거름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가 또 오염이 돼가지고 비가 생기고 그래서 그거를 막 예방하는 차원도 있었고 어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마찬가지 모든 국민에게 현금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어 어떤 그 자연환경적으로 친화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줘서 그게 뭐랄까요 주민들한테 간접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환경을 지키고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중환경적으로 지원을 받게 돼서 숙지를 만들고 저리구를 막아가지고 우리 항상 그 맛을 찾고 이렇게 그래서 그게 여의도 면적에 여의도가 70만큼이면 여기 한반도 숙지가 50만큼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뭐 서울 경기 인구가 우리나라의 절반이 다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식수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수질 개선하는 데 역사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수질이 만들어진 것 하고 항상 발원지가 바로인데 현상에서는 그것들이 발원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질에 관련된 그런 정책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주민들이 뭐 불편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대문으로써 자연스럽게 살아있고 공간으로 갑작진 Asia 다 내 하나 둘 하나 셋 둘 너넘 셋 셋 다 50년 자구새끼 그분이 다닌길들을 다 영화 찍고 뭐하고 다닌길들을 다 해보니까 약 50kg 정도가 되는거고 소지섭씨가 또 51k 잖아요 저기 보면 그래서 왜 51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냐 그랬더니 인생 100셀 놓고 봤을때 반 접어서 지금부터 시작 그래서 52한 숫자를 좋아서 자기 소속사 이름도 52k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양구에는 소지섭이 없어졌어요 수월에 갔으면 우리 또 우리 또 우리 또 아프게 없어졌어요 흡수 계절 할자를 휴 zoom 계절에 맞는 정보에 어떤 ess kötü인지 또 어떤 BE 더 추가했으면 좋은지 최소한의 4계절 정도로 프로그램을 짜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게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내년부터 4개월 동안에 계절별로 프로그램을 짜봤으면 지역 요소 요소에 자연과 함께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공존 상태를 알려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꾸며서 외국에서 많이 오는 것도 좋지만 자연을 해소하자는 범위 내에서 전쟁해서 인연이 올 수 있도록 지금 불편한 점은 차를 다가자니까 운행이 불편하다는 거죠. 탄도도 많이 발생하고 저희가 좀 더 완이 된다고 하면 동시에 한 15명 정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을 공개하면 이런 불편한 점에서 해소되면서 시간도 좀 전쟁할 수가 있고 군소님 우리 명품관에 15명 차 꼭 좀 지원해 주십시오. 솔라티 같은 거 하나 저희가 준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군소님 들으셨죠? 네, 아민입니다. 도솔산 해병대 전투에서 전승을 한 도솔산 전투 전적비입니다. 군소님이 또은 사시 two grand odie 집 Wenn die이가 여기서 findeอยuz it 우리 오빛어비 그거 보이죠? C T obviously DOP 셀пер점 보이잖아. 그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민통선에 가까워 있는데 여기는 미통선이었어요. 여기가 여기 올라왔었잖아요. 지금 아까 밑에서부터 90년대까지는 저 밑에서 여기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인간이 출퇴근 지역인데 안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문제가 좋아지면서 여기는 이제 화소하게 되는 거고 그때는 여기 주민만 살았으면 주민만 돌아다니죠. 그리고 이 터널은 2008년도에 계속됐어요. 어제 넘어간 터널. 그 터널은 200995, 3km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다 둘러도 되는데 만약에 터널이 우리나라 정책이었잖아요. 그걸 3km 이상 끊게 되면 거기 터널에 들어가는 터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역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솔산 전적기념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솔산 전적기념기입니다. 해병대가 전설했던 오솔산 전적기념기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민간인이 출입이 가능한 기업으로 되었지만 통지를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했는데 민통선 기업이라서 민간인 출입이 제한됐던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생태사목장님께서 인도하셔서 가이드로 여기 전적기념기를 유튜브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적기념기로 올라가겠습니다. 남중촌동aces 지산이고 100에서 200곳이 넘어 있습니다. Laurel산이 1,200곳이 그리고 용룹에 있는 대암산이 1,340곳이에요. 굉장히 높이려고 저희가 이 차량으로 올라올 수 있는 곳 중에, 특히 버스로 대형버스 올라올 수 있는 곳이 양구하고 제주, 진이산. 제주도 같은 경우는 1,100도로라고 뜨셨잖아요. 1,100도 이게 1,100도 지산의 로고단 양도의 울산영하고 울산영 정보지상재는 옛날에 상재 도로 중의 하나 도로산로 올라갔다가 장갑차가 보이네요 드디어 해정대 장갑차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아직도 비교하실 비교가 비교하실 비교가 지뢰밟아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전족비 앞에서 기념사진 먼저 찍고 개인 유튜버 찍는걸로 네 알겠습니다 현수막 녹화 한번 찍을게요 해병대 해병대 001이네요 해병대 장갑차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배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배달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 무적 해병 영원한 해병 영원한 해병 평화로 영원하리 네 바로 저 앞에 있는 높은 곳이 있는 곳 저 능선이 아까 얘기했던 피해 능선이고 그 다음에 그 능선을 또 넘어서 저 하얗게 보이는 쪽들 저 보이냐 능선이 저 같은 거 그쪽이 이제 단장의 능선을 넘어서 가고 그 다음에 그 끝에 제일 높은 데 있죠 하늘하고 닿는 곳 그쪽이 이제 평화의 땜 쪽입니다 평화의 땜 쪽입니다 거기가 이제 백암산입니다 백암산에 지금 케이블카가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또 백암산 신청해서 가시면 좋은 거 있죠 저 백암산에서 이쪽이 지금 우리 양구에서 지키는 거잖아요 저기에서 누가 지켰냐면 6.25 끝나고 나서 아로트시 일기생 한명희 씨가 소위를 달고 저기서 군대 생활한 거예요 지옥비트 전체에서는 그때 저기를 순찰 돌아보니까 또 산에 흙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에 돌멩이로 이 정도 이렇게 묻어 놓고 죽은 나무 십자가로 이렇게 꽂아 놓은 다음에 하이발 여기 올려놓은 거 철물 올려놓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시를 떴 그 시가 뭐냐면 이런 시예요 마지막으로 조용히 스스로가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영전한 위안지원 비바람 긴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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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바람 idols 비바람 긴 세월 비바람 긴 세월 비바람 긴 세월 바구시를 쓴 거죠 처음에 가사가 뭐라 그래요?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초연이 뭐냐면 총을 들고 빵 쐈을 때 총구에서 총알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총알이 나간 다음에 뒤에 뽀얀 연기가 생기는 것을 초연이다. 그러니까 그 초연이 저 깊은 계곡을 쓸고 갔다라고 가사가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희생자 총알이 저기서 많이 날아다니깐요. 의미가 있는 노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안명희씨가 여기서 제대를 하고 3년 뒤에 장일남씨가 이 시에다 곡을 붙여서 비목이라는 노래가 나오게 된거죠. 비목이 탄생. 아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목이 탄생. 아 이거 아주. 저기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정가수님 옆에서 봤어요. 비목이 촉촉해지는 노래 한 번 들을까요? 아 그렇죠. 혹시 비목 노래 아시죠? 무적해병. 아. 해병대. 해병대. 예. 장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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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륙양료. 수륙양용 장갑차. 수륙양용 장갑차. 아, 저거는 너무 많아. 자, 제가 노래하는 노래 한 번 가다보고 싶습니다. 중간에, 가수가 중간에. 비목, 비목물에. 자, 조종가수님의 비목. 우리 음악 시험 봤었어 이걸로. 비문물에. 비문물에. 비문물. 비문물. 비문물이여. 먼 고향. 조정친구. 두고본. 하늘가. 그리워마디. 그리워마디. 이끼데. 역대였네. 비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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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문물.